아 아유 우리 집에 정원 풍경이예요 음 또 이놈은 이놈은 아주 말라에요 말라 말라씨 우리 말라 말라는 말라 이뻐할까봐 써니가 나와서 보내 아유 저것들이 샘이 그렇게 많아요 말라 이뻐할까봐 써니가 안에서 들어와서 나오지 않던 놈이 말라 이뻐하니까 저놈이 말라 말라 이뻐하니까 나와서 지키는 거예요 말라말라 아유 봐봐 말라를 가서 쓰다두니까 벌써 애가 집안에서 나오는 거 봐요 아유 참 아